아니, 이미 억울해요. 아버님 이보다 억울할 수 없어요. 저, 그럼 냉면집도 포함되는 건가요? 네, 아버님 유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은하니까요. 어떤 기준으로요? 어떤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나요? 적어도 저희가 납득할 만한 판단 근거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물론이죠. 지금 준비 중이고 곧 발표하겠습니다. 동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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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봐, 동석! 동석! 아! 동석! 동석! 에리 언니! 정신 차려요! 동석! 언니! 동석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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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와! 아니, 저 지금 좀... phones 가 biھgeois 톤 데려좋아요, 언니! 제발 때리지마 agony! 제발 때리지마! 어머님! 제발 때리지마! 아파! 아파! 언니! 제발 때리지마! 아파! 아! 언니! beaut paelaannie! 운전할 수 있겠어? 조심해서 들어가. 연락할게. 형님, 저 어떡해요. 내가 그 여자만 때리고 버리치지 않고. 저 무서워, 형님. 어떡해. 진짜.